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국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국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것이 아주 멋진 행동이었습니다.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에게 환영합니다. 우리에게 전공을 말합니다. 그 전공이 우리에게 전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. 그 전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,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. 스테시스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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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